2022년 12월 23일입니다 또 이어갑시다 정식했는지 얼마 안됐고 딱 덮어놨죠 확실히 동지 이 짝 저 짝은 춥죠 확실히 온도가 흔듭니다 제 욕심은 굳이 일찍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거에요 동지 이 짝 저 짝에 그 마차가 하는것도 괜찮고 정말 내가 하우스가 크다 10일 12일에 큰 하우스들은 솔직히 일찍 해가 2월부터 연속 수확을 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런쪽으로 전략을 다양하게 한번 짜보세요 면적이 있단 말은 충분히 온도가 다르다 이거랑 이어지는 표현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론 정식한지 한 10일 넘었을거에요 한두마디에서 왔다갔다 한다 그만큼 안 컸다는거죠 추우니까 근데 이제 터널을 삐켜서 키웠대요 그리고 안 클 때는 좀 덮어서 키우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식으로 전략을 짜요 아니면 아예 반공기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생장 속도를 보면서 터널비를 삐키고 연다 이거는 온도와 습도를 조정하겠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자기의 식물 보고 이렇게 하세요 이분같은 캐시는 너무 잘 컸어 그러면 이분은 삐킨게 맞는데 안 삐키따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런 기준입니다 모든 기준은 식물이 기준이 되야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이 기준이 되면 안된다는거지 식물이 기준점입니다 여기는 죽었대요 죽었대 제가 과거에 수치를 체크해봤는데 토양의 수치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리 벌레인가 이렇게 좀 관찰중인데 일단은 제가 몇차례 더 가가지고 좀 더 관찰해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 이게 만약에 역병이면 좀 외관상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지나가 봅시다 뿌리가 온도장애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거니까 지켜봐요 항상 표현하지만 전체 400포기의 1,2%는 괜찮아요 그리고 1,2%면 4포기에서 한 8포기 정도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나가면 되고 이분 같은 케이스도 이분은 올해 처음이에요 처음 하나, 둘, 셋 정식해놓고 한두 마디 정도 나갔다 이렇게 해보면 돼요 여기도 똑같은 이돈이에요 잘 크면 삐끼고 잘 안 크면 덮어놓고 그리고 항상 이 바람 바람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올해는 제가 바람을 못 이겨요 작년까지만 해도 하우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 쉽게 했는데 와 올해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몸이 감당이 안되요 자 그리고 이거 항상 이 부분 많이 얘기하죠 문단속 잘 하세요 제가 갔는데 문이 열려있어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람은 식물을 무너뜨립니다 똑같은 인체예요 마디가 이제 어느덧 수정 근사치라는 느낌이 들죠 그 느낌은 겨까지와 거기 나오는 꽃입니다 그게 이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수정 근사치구나 자 나는 이제 수정해놓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겠다 이것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되고 자 계속 마디를 따라가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 생각을 좀 더 하세요 자 항상 바람 불 때 하우스 한번 들어가서 바람이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체크 하세요 그런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응의입니다 참원정의 참원정의이고 참원정의가 막 확 증가하는 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만 잘해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응 오늘이 24일인데 오늘은 확실히 바람이 확실히 좀 나아요 아 바람 정말 힘들어 힘들어 자 여기는 지금 짝순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신초 신초에 지금 문제가 들어왔죠 응 신초의 문제는 곧 뿌리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 이런 포기가 많다면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한두 포기 뭐 두세 포기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항상 1,2%는 지나간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세요 음 자 여기는 일반 비누로 자 확실히 양옆에 패드가 없는 데가 뜻입니다 뜻이기는 뜻인데 근데 아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때 온도관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자 뭐 간단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년보다 나아요 어머 나아요 어 그렇지 이게 해답이야 이게 항상 방향성은 생계가 먼저고 그 다음 결과물이 먼저입니다 자 결과물이 났다면 그 작항은 점점 나아질 겁니다 자 이게 포인트다 됐다 물 주는 거 체크하시고 어 항상 물온도만 잘 체크해도 충분히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억제라는 부분이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 좀 더 더 관리하기가 쉬워요 자 거기까지 가는 하나의 여정이 어려운 거지 자 이해가 되죠 자 암쪼록 지나가시고 요거는 어제 제가 제 기계 측정했는 거지 이게 0.5에서 잊어놨는데 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0.5에서 어 이신 1입니다 이게 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자 이신가 터물없이 뭐 0.1 0.1 이렇게 나오는 건 그거는 저는 좀 안 맞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신의 다른 말은 전기 전도도입니다 어 그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자 됐다 합시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자 항상 감사드립니다